개 중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개들이 있죠. 진돗개, 시바견, 불똥 등 다양한 견종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견 중에서는 셰퍼드와 도베르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견종의 성격과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셰퍼드와 도베르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두 견종 모두 독일 출신이며 충성심이 강하고 용맹하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경찰견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으며 군견으로서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모에서부터 풍기는 카리스마 덕분에 경호견으로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셰퍼드와 도베르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퍼드는 최고 55, 66, 최종 34, 44인 반면 도베르만은 최고 65, 70, 최종 30, 40입니다. 따라서 같은 중형견이지만 사이즈 차이가 꽤 나는 편이죠. 물론 지능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셰퍼드는 약 80% 이상의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도베르만은 70% 내외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키우기 좋은가요? 앞서 언급했듯이 경비견 또는 가드견으로 많이 활용되는 만큼 보호자와의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사회와 교육을 꾸준히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훈련 시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 훈련을 해 주어야 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견종이기 때문에 충분한 산책과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는 흔하지 않은 견종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대중화가 되어 있는 만큼 매력적인 견종임엔 틀림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량이 많고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이 강하기 때문에 입양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답니다.